컵 선배, 기리보이 님께 저는 무조건 기리보이에요 기리보이 님이 계시는구나 조금... 두렵다... 보컬들을 하는 오디션이라고 생각했는데 걱정을 좀 더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... 래퍼이시니까 안녕하세요 시작해볼까요? 아 네 우리 헤어지면 안 되잖아 우리 이별하면 이르잖아 이렇게 난 떠나가면 안 돼요 그댄 내 사랑 그리운 내 사랑 널 사랑했던 사랑 이제는 만질 수 없지만 내가 그리운 만큼 그대도 그리운가요 내가 미칠 듯이 사랑했던 그 사람 너무 늦어버리면 너무 늦어버리면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 힘이 들어 날 버릴까봐 와, 참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격을 드린 분들 중에 발라드를 부르신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완벽하게 수행을 하셔가지고 어? 이 분입니다 지금도 기리보이기에 대한 마음에 똑같으세요? 어? 아니요 전혀요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고만 단순하고만